저 채연이 오늘 공항하러 잘 왔구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비의 21 복습 오늘은 했어 안 했어? 응? 24를 했어? 응? 20쪽 씨를 확인 안 했어요? 난 24를 하고 싶었어? 24가 어려운데 자 추대할 때 선생님 통증 확인하고 해야돼 엉뚱한게 했어 어쨌든 알겠습니다 24 공부해왔으니까 24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오케이 자 이 친구 이름 뭐지? 오버두 오버두 됐습니까? 오케이 자 비하고 디하고 조금 헷갈렸어 얘가 비고 얘가 디고 얘 디죠 자 여기선 유이가 무슨 소리 냈다 우 된거죠 그쵸 그것때매 나온거에요 얘가 오버두 됐습니까? 오케이 얘는 그렇지 여기서는 오오 땜에 나오지 얘는 오오는 뭐 됐다 우가 된거죠 어? 루스 루스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와우 마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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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얘도 마찬가지 오오가 뭐 됐다 우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아 얘만 룬 됐죠 그쵸 룬 됐고 얘는 먹 됐죠 에이가 내리는 내가 이 소리는 에이에 에 에이 에 아 어인데 여기서는 힘 빠져서 머 룬 마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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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클루 클루 사실 이거는 VM1에서 만나본적이 있죠 클루 실마리 단서 클루 클루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와우 로우치 이번엔 누구 땜에 나왔죠 얘땜에 나왔죠 그쵸 얘가 뭐가 된다 와우 그래서 로우치 와우 로우치 로우치 오케이 얜 사실 바퀴벌레란 뜻이야 로우치 로우치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석 일러우 은 룰 lı 가 윌 내 가 룰 bake 오우 합쳐서 willow o w때메 나왔지 willow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goose goose 거위란 뜻이에요 goose 그 다음 얘는 loaf OA가 못했다 오우 와우 최연이 파닉스가 엄청 탄탄해졌어 loaf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crown 그렇지 근데 o w가 그렇지 o w가 뭐 될 때도 있고 o 될 때도 있고 ou 될 때도 있어 여기서는 ou 됐으니까 뭐가 됐다 그렇지 crown crown 왕관이란 뜻이야 이건 crown 왕관 crown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까 clown 여기도 o w가 out 했으니까 뭐가 됐다 cl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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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wn은 얘하고 얘하고 생긴거 되게 비슷하지 cl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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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wn은 광대란 뜻이구요 clown은 광대 crown은 왕관 crown crown clown cr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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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했고요. 근데 선생님이 시험지는 21일 준비해놨어 잘할지 모르겠다. 됐습니까? 하는 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온패드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어요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패드하시고요.